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상입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첫번째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현재 1회 유찰되서 10억대의 경매 진행 중인 건물이구요 제가 직접 다녀온 생생 임장 후기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늘의 경매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무료로 남으실 수 있구요 pc버전은 today77.com 입니다 오늘의 경매 그룹강의 공지입니다 드디어 2023년 1월 7일날 개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에 링크 값을 걸어놨으니까 클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피드 옥션과 함께 합니다 사건번호 2022 타경 1004 구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다가오는 1월 17일날 경매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3-3번지구요 용도는 근린시설입니다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 면적은 102제곱미터 환산에서 약 31평이구요 건물 면적은 약 49.5평입니다 본건물의 최초감정가는 약 22억 7천 이었는데 현재 2회 유찰되서 14억 5천 3백만원에 경매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매 청구 금액이 9억이 넘어서 과도하기 때문에 취하되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본건물의 위치를 보고 계십니다 본건물을 중심으로 북쪽에 2호선 2대역이 있는데요 총거리는 약 460미터 도보 6분거리에 있고 남측에는 6호선 대흥역이 있습니다 비슷한 거리입니다 도보 7분거리에 있구요 바로 왼쪽에는 서강대학교 길 건너에는 숙문중학교가 있습니다 위치를 확대해 보면요 대로변에 인접하고 있어서 가시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뒤쪽에는 슬로마된 주택들이 좀 있구요 저희 현장에 갔을 때는 이 앞에 계신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장 후기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주변 로드뷰를 보고 계십니다 우측 보시면 대단지 아파트 지나서 2호선 2대역까지 도보 6분거리 있구요 좌측 서강대학교를 지나서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6호선 대흥역까지도 도보 6분거리에 있습니다 왕복 4차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로변에 접해서 상당히 가시성이 뛰어난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구요 슬로마된 주택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건물 경향도를 보시면요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옥탑 일부분이 있는데요 모두 올 글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가시면은 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1층에 뭐 쇼룸 2층에 맨스룸 뭐 2.5층에 우먼스룸 해가지고요 기존에 의류 관련된 업체가 직접 사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건물의 세부 스펙을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2022년 5월 25일 인데요 토지 감정이 약 21억 건물 감정은 상당히 낮습니다 1억 8천 인데요 본 건물이 2017년에 보존등기한 것 치고는 건물이 저평가되어 있다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토지 가격만 보고 입찰해도 됩니다 건물 현황 보시면은 지상 1층부터 3층으로 이루어져 있구요 올 글린이구요 1층 같은 경우 전용면적이 약 13평 2층 3층 동일합니다 17.21평이구요 옥탑도 약 2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현황은 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있구요 면적은 31평입니다 간단한 권리 분석을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 모두 근저당 말서기준 권리 밑으로 모두 소멸되구요 위에는 소유권 매매됐던 히스토리니까 낙차로 등기사항 증명서 모두 소멸되구요 임차인 현황 보시면 매각물건명세사상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현 소유주께서 직접 여기를 사옥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낙차로 인수사항은 없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제가 직접 보니까 본 건물의 외관이 생각보다 수료했구요 1층에 특이하게 커튼이 있습니다 현 소유자께서 통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의류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쇼룸 입니다 자 보시는 바 같이 주차가 1대 정도 가능하구요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구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상권은 아니구요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총평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건이 속한 토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있는데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내 있습니다 최근에 2022년 1월 26일 날 지정됐는데요 주변에 슬럼화된 주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재개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좀 체크를 하시구요 당장 개발할 사안은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건물을 기준으로 반대편 보시면 학교가 있구요 왕복 4차선 대로변에 접하고 있지만은 제가 실제로 갔을 때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뭐 상권이 형성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구요 인근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임장을 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감정과 대비 2회 유찰된 부분이 큰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구요 본 건물은 2017년에 건축행위가 돼서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 상태 상당히 좋구요 주변 부동산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건축물은 주인이 직접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들여서 건축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부 상태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낙차로 리모델링 비용은 거의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단지 현재 최저가가 약 15억 인데요 월세 가능한 시세가 400만원 전후라고 하니까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장하기 전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상권이 그렇게 많은 지역의 건물은 아닐 것이다 예상을 하고 갔구요 통사옥으로 쓰기에는 최적화 돼 있지 않냐 10억 중반에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북쪽과 남쪽에 지하철 도부로 6분 정도 되어 있구요 이 건물은 주차 한 대밖에 안되지만 남쪽 대흥역 가는 길에 서강대학교 관련된 공용 주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 같은 경우는 낙차할 이유 통사옥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 되어 있구요 주변에 슬럼화된 주택가 영향으로 인해서 향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10억대의 내 사옥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 보시구요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입하시면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소통하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에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